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의 진입니다 11월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11월! 여러분들 11월인데 뭐 하실 건가요? 11월에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이 가슴 한 켠에 어딘가에 천 원씩을 들고 다녀 이제 또 붕어빵! 붕어빵을 먹는 계절이지 않습니까? 이제 겨울에는 또 따끈따끈한 붕어빵이라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저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11월 되면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또 저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11월이 이제 또 거의 연말 가까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11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연말 11월, 12월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휴 추워! 어휴 추워! 여러분들 추워하시지 마시고 항상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! 붕어빵 많이 드세요! 우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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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